대통령실이 도어 스태핑 중단의 계기가 됐던 MBC 취재진에 대한 입장을 일부 밝혔다는 거죠? 네,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어 스태핑이 가치 있는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착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도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. 지난 금요일 같은 문제가 재발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했는데요. 다만 특정 언론인, 즉 항의를 했던 당사자인 MBC 기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. 유 실장이 발제에서도 전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도어 스태핑이 꼭 국민과의 소통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. 이번 도어 스태핑 중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본인 성격에 맞지 않은 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참고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즉흥적인 반응을 보이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요. 네, 이 도어 스태핑 중단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성격이 불편한 걸 참지 못하는 것 같다는 주장도 야권에서는 나왔는데요.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. 소통이라는 건 불편한 걸 눈앞에서 치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죠. 이준석이 불편하니까 이준석 눈앞에서 치우고 또 야당이 불편하니까 야당하고 대화 안 하고 언론이 불편하니까 언론 눈앞에서 치우고 그런 게 어떻게 소통일 수가 있습니까?